LED 조명 전문기업 저희 회사의 제품은 제품군으로 나눠지면 가로등, 보안등, 투강등, 터널등 위주의 아웃도어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아웃도어 제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CNT 탄소 나노투브의 방열 기술과 리플렉터를 적용한 광학 기술을 접목하여 이 두 가지 특허 기술을 저희 제품에 접목하여 가지고 타 회사와는 차별화된 시대 조명을 저희가 제작,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해외 인도 바이오 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어제 처음 업무 미팅을 가졌고요. 업무 미팅에 참석하신 인도 바이오 분께서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 종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서 MOU를 맺고 10만 개 정도의 수량을 내년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맡는 MOU를 오늘 오전에 체결을 했고요. 그 제품에 맞는 스펙을 저희가 정보를 좀 더 공유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수출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